전동 스케일 보드 간단 개별기 전동 스케일 보드 간단 개별기 2초 만에 끝 그럼 좋을까요? 출발 거래함도 없어요. 무한필은 때문에 전동 보호 타기 정말 좋죠 좋은건가? 어우 저기 두 명 보이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자전거 밑에 따라다니기 저거 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달궜저거 아우 죽곰들 다 왜 저기 에리블드에 다 나온거야 얇은 데크 전혀 전동 보호 타지 않나요 전혀 전동 보호 타지 않나요 사람들 물어봐요 전기 어디서 공을까 콕콕콕 파지마 파지마 아 파버렸다 레이저비 말쓰 팔로 방향 전환을 하죠 날아라 슈퍼보 그림자 들리기 아무도 없고 예쁜 여자다 그림자 늘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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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따라다니기 길 1위 거리는 자전거 전동 기기류들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는 그 옆에 있는 2개 단계 보도타기 좋은 환경이에요 처음으로 카메라 들고 보도를 타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구요 자 카메라를 나를 미쳐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옳지옳지 거기 위로 올리기만 하면 위로 올려옳지 잘했어 끝 오늘은 그 뒤 감사합니다.